오늘 주일 예배를 들이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분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홀리웨이브 탄생 1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4월 25일 내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평신도를 깨워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기 위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가하는 목사님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교헌금주일입니다. 1년간 작정하신 선교헌금을 통해 열방을 비추는 빛의 역할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세대가 함께 찬양과 기도, 간증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G2G 비전 예배가 5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영석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당에서 진행됩니다. 6시부터 7시 20분까지 비전광장에서 식필레 버거와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 봄학기 부부성장교실이 5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은혜체풀에서 작은 변화,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라는 주제를 열립니다. 성경적인 부부로 가정을 섬기기 원하는 모든 부부를 초대합니다. 등록은 비전광장 부스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BBS 여름 성경학교가 Mission Possible God Can't All Things라는 주제로 6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현장에서 진행되는 BBS에 자녀들을 재미있는 말씀과 프로그램으로 함께 뛰어주실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한 4,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2 초등부 캠프는 6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요일까지 앵코라노 주제로 열립니다. 등록은 www.srcc.tv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일로 주차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과 장시간 주차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우스베일로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우스베일로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